안녕하세요. 줌바야식 켈리입니다. 자, 오늘도 집에서 칼로리 타파, 줌바 댄스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해주시는 거 아시죠? 알람 설정 버튼은 구독 옆에 종 모양 누르시면 제일 위에 종 옆에 진동 모양 있거든요. 그거 이제 클릭해놓으시면 제가 영상 올리는 즉시 볼 수 있으니까요. 이제 그때 그때 챙겨보시고 건강과 몸매까지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 자,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. 자, 줌바야식 켈리와 함께 또 칼로리 타파 운동 줌바 댄스 가보겠습니다. 레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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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설 잘 보내시고요. 복 많이 받으세요.